꿩이 신세가 된 황부자 지금부터 수백년 전 어느 시골에 황가성을 가진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황부자는 가을이 되면 수만 석의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도 황부자는 깍쟁이 가운데 돌깍쟁이여서 산짐승들이 나달 한 톨만 축내도 그만 자리에 누워 앓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 산짐승들이 나달을 축낸다고 알아놓은 황부자의 사연을 알아차린 이집 머슴은 이 기회를 타서 황부자를 단단히 골려줄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주인어른 그간 병세가 어떠하십니까? 주인어른의 병환이 다름 아닌 공과 새들이 주인님 댁에 나달을 축내어 마음을 쓰신 데서 생긴 병인 줄로 압니다. 소인이 주인어른의 우한거리인 공과 새들을 없애 치우겠으니 그리 상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머슴의 말에 귀가 솔깃해진 황부자는 자네 어떻게 우리집의 우한을 없애려나? 하고 자리에서 반쯤 몸을 일으키며 구미가 도는 듯 재촉해 물었습니다. 소인에게 소 한 마리의 밧줄 열 발과 쌀 한 대만 마련해준다면 주인어른의 분부를 어김없이 실행하겠습니다. 머슴은 자신 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주인의 은공을 잊지 않고 도와주겠다는 자네 지성의 기특도 하이 황부자는 크게 기뻐하며 머슴의 말대로 해 주었습니다. 소 한 마리를 끌고 논으로 나선 머슴은 쌀 한 대를 소통이 묻은 궁둥이에 뿌려놓고 꼬리에는 방망이를 매놓은 다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 궁둥이에 묻은 나다를 본 새들은 조아라고 우르르 날아와 소 궁둥이를 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소는 궁둥이가 가려워 꼬리질을 했는데 그 통에 방망이에 얻어맞은 새들이 땅에 떨어지곤 했습니다. 저녁때가 다 되어 머슴은 잡은 참새를 한 자루 가득 담아 가지고 황부자에게 갔어요. 이렇게 며칠을 거듭하니 새들이 더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밭으로 갔습니다. 곰이 오르내리는 길모퉁이의 이른 머슴은 밧줄로 그늘을 메고는 큼직한 바윗돌을 첨에 놓았습니다. 날이 이슥해지자 어셀렁어셀렁 내려오던 곰이 그만 돌의 머리를 들이받자 홧김에 돌을 안아 던졌습니다. 그러나 밧줄에 메인 돌은 되돌아와서 곰의 콧등을 탁하고 쳤어요. 약이 잔뜩 오른 곰은 미련하게도 몇 번이나 바윗돌을 던졌습니다. 그때마다 되돌아와서 치는 바윗돌에 얻어맞은 곰의 머리는 드디어 터지고 깨지고 말았습니다. 힘이 다 빠진 곰은 마침내 너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머슴은 이렇게 며칠 동안 거듭하여 곰을 몇 마리씩 잡아 짊어지고 황부자에게 갖다 주었어요. 머슴의 씩씩하고 장한 모습을 본 황부자는 못내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많은 참새와 곰을 며칠 동안의 일자 무식인 머슴이 쉽게 잡았다는 사실이 도문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황부자는 머슴을 불러 앉혀놓고는 그 비법을 넌지시 물어보았어요. 그러나 머슴은 그것은 지혜단지의 조화인데 어떻게 아무에게나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바싹 구미가 당기게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황부자가 어찌나 간절하게 물었던지 머슴은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바로 이때다 하고 부자를 산 밑에 있는 밭으로 데리고 나와 큰 바위도를 가리키면서 그 밑에 바로 지혜단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머슴의 말을 들은 황부자는 지혜단지라는 보물을 가질 욕심이 부쩍 커졌습니다. 이튿날 새벽 황부자는 알콘한 몸을 비틀거리며 머슴 몰래 산밑 밭으로 갔습니다. 밭에 이르자 황부자는 바위돌을 단번에 들려고 안간힘을 썼으나 바위돌은 움쭉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죽을 힘을 다해 바위와 씨름을 했으나 허사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호미자로 한번 쥐어본 일이 없는 데다 그동안 병치레를 하고 났으니 팔에 무슨 힘이 있어서 큰 바위돌이 들리겠어요? 그래도 지혜단지만 얻으면 나달을 해치는 새나 곰 따위만 잡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무서운 범도 잡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비싼 범 가죽을 팔아서 더 큰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젖먹던 힘까지 다 내어 겨우 바위돌 한 귀퉁이를 쳐들게 된 것은 다음날 한낮이 다 기운 떼었습니다. 황부자는 재빨리 지혜단지를 꺼내야겠다는 생각에 약간 쳐들린 바위돌 한 끝에 돌멩이를 발로 끌어다 개어놓고 다급히 그 밑으로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러자 그만 앗 하는 순간 바위돌에 치어 덫에 걸린 꿩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뒤부터 황부자에게 억눌려 살던 농민들과 머슴들은 길을 펴고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장과 참 모래알 옛날 어떤 곳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봄이 오자 농부는 밭을 갈고 기장을 심었어요. 기장을 심은 지 얼마 안 돼요. 농부는 오랫동안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애벌김을 끝내고 두 벌 세 벌김을 멜 때에도 농부는 방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농부는 속이 상했어요. 남들은 세 벌김까지 메는데 나는 애벌김도 메지 못하고 앓고만 있으니 어떻게 하나 그렇게 애를 먹이던 병이 차차 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들은 하지만 남들은 마지막 힘을 메고 있었어요. 농부는 핏기 없는 하얀 손에 호미를 들고 비틀거리면서 기장밭으로 나갔습니다. 밭둑에 서서 밭을 바라보니 참으로 한심했습니다. 나달은 보이지 않고 쑥과 바랭이와 명아주 같은 풀들이 엉켜 메뚜기들만 뛰어 다녔습니다. 억센 풀 속에 겨우 기장 한 대가 있을 뿐이었지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푸른 호랑이 새끼 칠 만큼 우거지고 이때 머리카락과 수염이 허연 늙은이가 지팡이를 짚고 농부에게 오더니 물었습니다. 여보게 무얼 중얼거리며 어정거리고 서있나 한심해서 그럽니다. 누워서 앓는 동안에 풀은 이렇게 가득하고 기장은 겨우 한 대 밖에 없으니 이걸 매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걱정입니다. 나달도 사람을 믿고 살지 않소. 귀문매기 마련이오. 기장이 한 대라도 허술히 여기지 마시오. 기장나무가 될지 누가 알겠소. 늙은이는 이 말을 하고 자기 갈대로 갔습니다. 농부는 그 말을 옳게 여겨 등골에서 비 오듯이 땀이 흐르고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프도록 쉬지 않고 열심히 김을 맺습니다. 김을 맺더니 넓은 밭에 오직 기장 한 대만이 바람에 호뚤거리며 서 있는 꼴이 보기에도 한심했습니다. 그러나 외톨박이 기장은 자라고 또 자랐습니다. 여느 기장과 달리 엄청나게 키도 크고 대도 굵었어요. 이 기장이 정말 나무가 되려나? 농부는 더욱 열심히 기장을 가꾸었습니다. 기장은 더욱더 크게 자랐습니다. 대가 팔뚝처럼 굵어지고 가지가 쭉쭉 뻗어 나갔어요. 농부는 신이 나서 있는 정성을 다해 기장을 가꾸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기장은 낫으로는 물론 도끼로도 찍어 넘기기 어려울 만큼 커다란 아듬들이 나무로 자랐습니다. 또 쭉쭉 뻗어 나온 가지에는 이삭이 어찌나 촘촘하게 박혀있던지 어깨가 덩실덩실 들썩이고 풍령가가 저절로 나올 지경이었어요. 야 이것 봐라 깜짝 부자가 됐는걸 조상 모담을 잘 쓴 탓일까 아니야 내가 큰 복을 타고난 덕이지 암 그렇고 말고 나는 이렇게 부자가 될 팔자를 타고난 사람이란 말이야 농부는 기분이 좋아 싱글벙글하며 밭둑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때 전에 나타났던 늙은이가 또 다가오더니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낫을 들고 왜 어정거리기만 하오 기장이 나무가 돼서 낫으로 어떻게 걷어들일까 궁리하느라고 어정거립니다. 이근하다를 걷어들이지는 않고 궁리만 하고 섰으면 어떻게 하겠소 그렇게 걱정이 되면 내 떨어주리다. 늙은이는 지팡이를 든 채 기장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늙은이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발로 가지를 밟았습니다. 그러자 나뭇가지에서 나다리 와세세 하고 떨어졌습니다. 대번에 기장이 정강이만큼 쌓였어요. 이만하면 되겠소 늙은이가 물었습니다. 되고 말고요. 말이 떨어지자마자 늙은이는 늙은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하여 뜻밖에도 부자가 된 농부는 그해 겨울을 편히 지냈습니다. 남들은 그 이듬해 농사 준비를 하느라 걸음도 받고 새끼도 꼬건만 농부는 그런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일이란 부지런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복을 타고나야지. 나를 보게나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됐나. 복이 굴러들어와서 부자가 됐지. 봄이 오자 농부도 전처럼 밭에 기장을 심기는 심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되어 남들은 이마에 구슬땀을 흘리면서 일을 했지만 농부는 단 한 번도 밭에 나가지 않고 정자나무 그늘 밑에 누워서 낮잠만 잤습니다. 두고 보 농사란 나처럼 해야 하는 거야. 곡식 한 대를 가꿔도 나달나무로 가꿔야 하는 거지. 마지막 김을 밀 때야 농부는 호미를 들고 기장 밭으로 나갔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장은 한가운데 한 대만 잊고 밭은 온통 풀천지였어요. 그러나 농부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기뻤어요. 복은 내 복이로구나. 작년과 같이 된 걸 보니 올해도 또 부자가 되겠어. 어서 그 늙은이가 왔으면. 이때 머리카락과 소염이 허연 늙은이가 역시 지팡이를 짚고 걸어왔습니다. 왜 어정거리고 섰소. 올해도 알타가 김을 묵혔소. 농부는 차마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아니초. 하며 머뭇거리다가 밭이 이 지경이 됐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김은 매기 마련이오. 잘 매주면 기장이 나무가 될지 누가 알겠소. 늙은이는 이렇게 말한 뒤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농부는 매기 싫은 김을 억지로 맸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내가 복을 타고 났단 말이야. 가을이 되자 농부는 낯을 들고 기장밭으로 나갔습니다. 생각했던 대로 기장나무 한 그루가 온 밭을 덮고 있었어요. 농부는 자기 스스로 털어갈 생각은 하지 않고 늙은이가 나타나기만 기다리면서 어정거리며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올 때가 됐는데 왜 안이 올까? 저녁때가 가까워 오는데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늙은이가 나타났어요. 농부는 반가워하며 늙은이에게 말했습니다. 노인장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이 기장나무에서 어떻게 하면 기장을 털어갈 수 있을까요? 또 털어주시겠어요? 다 된 나다를 나무라고 못 털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소? 네 또 털어주리다. 늙은이는 지팡이를 가지고 기장나무 위에 올라 섰습니다. 늙은이가 지팡이를 휘두르며 발을 구르자 기장이 와스스 떨어졌어요. 대번에 기장이 정강이 만큼 높이 쌓였습니다. 이만하면 됐소? 조금만 더요. 늙은이는 또 한 번 지팡이를 휘두르며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기장은 허리만큼 쌓였어요. 이만하면 되겠소? 한 번만 더요. 이번에는 가슴만큼 쌓였습니다. 그래도 시원치 않아서 농부는 연방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요. 소리를 때마다 연방 와스스 와스스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기장은 자꾸만 쌓였어요. 마다리 기장나무를 꼴깍 넘어서 더 털 수 없을 만큼 쌓였을 때 농부는 그만 하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기장을 턴 뒤 늙은이는 말없이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하루 저녁이 큰 부자가 됐다고 생각한 농부는 밤새도록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달구지며 지게를 모두 얻어놓았습니다. 모두 얻는다 하더라도 그 숱한 기장을 다 나르려면 며칠 동안 걸려야 할 형편이었어요. 이른 새벽부터 농부는 달구지며 지게꾼들을 모아가지고 기장밭으로 갔습니다. 구경꾼들도 많았습니다. 그 동네뿐만 아니라 이웃 동네 사람들까지 구경하러 농부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농부는 더욱 으쓱해서 우쭐댔어요. 농사는 나처럼 해야 하는 거야. 일 잘한다고. 농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고난 복이 있어야 하는 거지. 기장밭이 가까워 오자 농부는 더욱 우쭐래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기장밭에 이르자 농부는 갑자기 눈이 둥글해지며 입을 딱 벌렸습니다. 기장이라고 믿었던 것은 기장이 아니라 참 모래알이었습니다. 농부는 모래알을 한움큼 지어들고 그것을 들여다보며 부들부들 떨다가 이건 기장이다 하고 얼빠진 소리를 지르며 냅다 모래산으로 뛰어 올라가다가 엎어졌어요. 사람들은 이 꼴을 보고 하하 웃으면서 복타령만 하며 게으름불이더니 거창골 좋게 됐소. 하고는 모두 불뿌리 자기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심술 사나운 군수 옛날 어떤 고을에 심술이 사납고 악착스럽기로 소문난 군수가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군수가 새로 부임해 오는 날이면 을에 소 돼지를 잡고 기생을 불러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군수는 어찌 된 일인지 그전의 군수들과는 달리 잔치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새 군수는 부임하자마자 이 고을에서 글 꽤나 읽고 똑똑한 사람들은 모조리 불러들여라 하며 호통을 쳤습니다. 군수의 속셈은 고을을 제 손아귀에 튼튼히 틀어지고 백성들의 피 땀을 깡그리 짜내자면 똑똑하고 살이 밝고 지혜 있는 백성들을 아예 처음부터 움측 못하게 꽉 눌러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양반 벼슬아치들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여 밀란을 일으킨 백성들의 뒤에는 언제나 대중을 깨우쳐주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두령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하여 군수는 어느 고을에나 새로 부임하기만 하면 글 잘 읽고 지혜 있는 백성을 모두 불러들여 그들을 눌러놓는 일부터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이 고을에 와서 가장 처음에 데려온 백성은 아직 머리 꼭대기에 피도 안 마른 어린 아이였습니다. 군수는 어이가 없어 나졸들을 흘겨보며 불호령을 내렸어요. 예끼 이놈들아 저 고을리게는 못하러 끓여들었단 말이냐 썩 끓여내지 못할까 그런데도 나졸들은 군수의 분부를 들은 둥 만둥 그대로 서서 아이를 끌어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군수는 성이 상투 끝까지 치밀어 올라 이놈들아 갑자기 귀가 먹었나 부처가 됐냐 왜 이렇게 서있기만 하느냔 말이다 하고 다시 호통을 치며 누나를 무섭게 디글디글 굴렀습니다. 그러자 그 가운데 나이 많은 한 나졸이 군수 앞에 나서며 대답했습니다. 저 아이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 지혜가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어른의 비길바가 아니옵니다. 만약 양반 가운데서 태어났으면 한 고을은 물론 천하도 다스릴 수 있는 아이인 줄 압니다. 군수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되물었습니다. 뭐 천하를 다스려 그러자 나둘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그런 줄 압니다. 하고 허리를 굽실 굽히며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대자 군수는 이놈들 감히 누구 앞이라고 고을리개를 데리고 와서 고을을 다스린다느니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느니 하며 허풍을 치느냐 네 이제 이 아이와 내기를 내서 아이가 지면 내놈들 목을 베어버릴 것이다 하며 호통을 쳤습니다. 나졸들은 숨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고 모두 벌벌 떨었습니다. 이때 아이가 머리를 쭉 켜들고 당돌하게 대답하며 나섰습니다. 네 제 목을 베어도 좋습니다. 이쯤 되자 군수는 약이 더욱 바싹 올랐습니다. 군수는 하인을 시켜 호랑이가 그려진 병풍과 밧줄을 가져다 놓았어요. 그러고는 아이에게 밧줄을 던져주며 호령 했습니다. 네 이놈 이 밧줄로 저 병풍 속에 있는 호랑이에 목을 메워서 끌어내려라. 그러자 아이는 밧줄을 집어들고 씩 웃으면서 대답 했습니다. 네 군수님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아이는 대문 밖으로 뛰어나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수님 제가 이 대문 밖에서 지키고 있을 터이니 군수님 께서 몽둥이로 호랑이 엉덩이를 쳐서 대문 밖으로 냅다 몰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밧줄로 목을 메어 끌고 들어가 겠나이다. 군수는 땅이 꺼져라 발을 탕탕 구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옛기 얼빠진 놈 같으니 몽둥이로 아무리 친다 한들 어찌 그림 속에 호랑이가 뛰어나올 수 있단 말인고 아이는 밧줄을 집어던지고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내리쳐도 움쭉도 않는 그림 속에 호랑이를 어찌 밧줄로 빗그러낼 수 있습니까 못할 것이 뻔한 것을 하라고 강다짐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얼빠진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러자 나졸들은 물론 벼슬아치들까지 얼굴을 돌리고 킥킥 웃어댔습니다. 이렇게 되자 군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방으로 기어 들어가고 말았답니다. 바윗돌 이야기 옛날 옛날 어떤 집에 하도 자손이 귀해서 어떻게 해야 아기를 낳으면 오래오래 살게 할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 집은 벌써 5대째 외동으로 이어져 왔는데 아기를 낳으면 자꾸 죽어서 걱정이 태산 같았대요. 그래서 이번에 낳은 아기 이름을 짓는데 할아버지가 학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은 천년을 산다니까 아기도 학처럼 오래 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학은 오래 살지만 아무래도 약해 보이니까 돌멩이처럼 단단하라고 돌이라고 짓자 했습니다. 그럼 학하고 돌하고 붙여서 학돌이라 하면 되잖소.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좋겠구먼. 그럼 손자 이름은 학돌이 되겠구먼. 이래서 아기 이름을 학돌이라 했는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이러는 거예요. 학돌보다 바윗돌이 더 크고 우람하니 바윗돌이라고 하지요. 그것도 좋지만 학돌도 좋으니 더 오래 살고 야무지고 우람하게 학돌 바윗돌이라 하지 뭐. 할아버지가 세 가지를 모두 모아서 부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어머니가 나섰어요. 아니에요. 제가 다듬이를 할 때 대추나무 방망이로 도둘기는데 그것보다 더 야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이름은 대추나무 방망이라고 해요. 이래서 아기 이름은 학돌 바윗돌 대추나무 방망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외할아버지가 와서 말했어요. 아무리 오래 산다지만 학도 천년이면 죽고 바위도 부서지고 방망이도 달아 없어지지만 문고리는 둥그렇게 끝이 없잖소. 그러니 아기 이름을 문고리라고 합시다. 이래서 아기 이름은 학돌 바윗돌 대추나무 방망이 문고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외할머니가 와서 말했습니다. 문고리 한 개는 아무래도 모자라니 한 개 더 붙여 부릅시다. 마침내 아기 이름은 작고 길어져서 마지막으로 학돌 바윗돌 대추나무 방망이 문고리 고리가 되었습니다. 이름이 너무 길어서 부르기 힘들었지만 학돌 바윗돌 대추나무 방망이 문고리 고리는 이 기다란 이름 덕특인지 탈없이 무럭무럭 자랐어요. 동물들이 와서 학돌 바윗돌 대추나무 방망이 문고리 고리야 놀러가자 하면 그래 놀러가자 하고 따라 나서곤 했습니다. 학돌 바윗돌 대추나무 방망이 문고리 고리는 성당에 가서 글 공부도 잘하고 집에서 심부름도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돌 바윗돌 대추나무 방망이 문고리 고리가 강물에 멱을 감다가 깊은 곳에 빠졌습니다. 동무들이 학돌 바윗돌 대추나무 방망이 문고리 고리네 집으로 달려가서 큰 소리로 외쳤지요. 학돌 바윗돌 대추나무 방망이 문고리 고리가 강물에 빠졌어요. 그러자 안에서 식구들이 쫓아 나오면서 뭐야 우리 학돌 바윗돌 대추나무 방망이 문고리 고리가 강물에 빠졌다고 하고는 강으로 몰려갔지요. 얘야 학돌 바윗돌 대추나무 방망이 문고리 고리야 식구들이 부르면서 물속을 보니 학돌 바윗돌 대추나무 방망이 문고리 고리는 벌써 죽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오래오래 살라고 학돌 바윗돌 대추나무 방망이 문고리 고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도 이렇게 죽다니 우리 학돌 바윗돌 대추나무 방망이 문고리 고리야 온 식구가 이렇게 부르면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도둑을 물리친 늙은이 먼 먼 옛날 우리나라 남쪽 땅에 큰 섬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해 봄에 남쪽에서 도적대들이 쳐들어와 이 섬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도적들은 섬 사람들의 재물과 곡식을 모조리 빼앗아 성 안에 쌓아놓고 진탕 먹으며 호화롭게 살았어요. 그리고 성 주위에 가시가 삐죽삐죽한 나무들을 빼곡히 둘러쳐서 섬 사람들이 얼신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여러 신하들을 불러놓고 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남쪽에서 도적대들이 쳐들어와 섬을 차지하고 섬 사람들을 못살게 구니 그대들은 적을 물리칠 개교를 생각해내라. 만일 한달안으로 생각해내지 못하면 모두 사형에 저하겠노라. 네, 꼭 한달안으로 생각해서 알아야겠습니다. 그날부터 신하들은 머리를 싸지고 어떻게 하면 성에 들어박힌 도적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스문날이 지나도록 누구 하나 그럴 듯한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했어요. 원래 이 성은 성벽이 높은 데다 도적들이 가시나무까지 빼곡히 둘러 심었으니 비상한 재주가 없으면 도저히 성 안으로 쳐들어갈 도리가 없었지요. 그런데 신하들 가운데는 뽐내기 좋아하는 구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칠이는 자기가 이 성을 쳐서 왕을 놀라게 해보리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먼저 성에 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남쪽으로 떠났습니다. 성 가까이에 이른 구칠이는 성이 멀찌감치 바라보이는 언덕에 올라가서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구칠이가 올라서 있는 언덕 밑에서 한 늙은이가 밭을 갈고 있었어요. 구칠이가 생각에 잠겨있는데 문득 귓결에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이랴 이놈의 소야 조구칠이보다도 더 미련한 놈의 짐승 같으니 이 소리를 듣자 구칠이는 성이 잔뜩 나서 늙은이 한테로 다가가서 따졌습니다. 영감님 무엇이 어쨌다고 구칠이보다 더 미련하다고 영감 생각에는 구칠 장군이 소보다 못하단 말인가요? 그러자 늙은이는 천연덕스럽게 구칠이를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그야 말할 것도 없지요. 그렇지 않고서야 구칠 장군이 왜 저 성을 못치겠소? 구칠이는 더욱 성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아니 영감은 눈이 없소? 저기 저 가시나무가 보이지 않소? 아무리 날랜 장수라도 저기를 어떻게 뚫고 들어간단 말이요? 아 그게 뭐 그리 대단합니까?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한다면 그까짓 거쯤이 문제 되겠소? 늙은이는 이렇게 말한 뒤 구칠이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반만 갈았습니다. 그럼 영감은 저 성을 쳐들어가 도적을 물리칠 수 있단 말이요? 그거야 물론 입지요. 세계 병사만 있다면야. 이 말을 들은 구칠이는 늙은이한테 간청했습니다. 영감님 병사는 얼마든지 있으니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늙은이는 열 달 뒤에 병사 아흔아홉 명을 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구칠이는 그렇게 하게 놀아 약속하고 왕에게 돌아갔습니다. 구칠이는 곧 왕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아래였어요. 제게 병사 아흔아홉 명만 붙여주시면 열 달 뒤에 꼭 성을 쳐서 도적들을 물리치겠습니다. 왕은 흔쾌히 승낙 했습니다. 이튿날 구칠이는 늙은이가 사는 곳에 병사를 보내 늙은이가 무엇을 하는지 몰래 동정을 살피게 했습니다. 얼마 뒤에 병사들이 소식을 전해왔어요. 늙은이는 요즘 하루종일 종이에다 불칠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뒤에 병사들은 또다시 구칠이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요새도 여전히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종이에 불칠을 해서 종이주머니 같은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 달 두 달 내내 같은 보고 였습니다. 그런데 석 달째 들어서자 병사들은 다른 보고를 했어요. 어제부터는 종이로 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자 구칠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늙어서 망령이 났나 그러나 어쨌든 약속한 날까지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늙은이는 며칠 뒤에 동네 어린애들을 모아다 놓고 언덕에 올라가서 온종일 연을 띄우기 시작했어요. 늙은이는 밤낮 사흘 동안을 이렇게 어린애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어느덧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선들 바람이 불어 오면 밭에는 곡식이 누렇게 있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늙은이는 구칠 장군과 한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린 듯 날마다 밭에 나가 가을거지만 했습니다. 때로는 바다에 나가 고기잡이도 했어요. 이렇게 하여 추운 겨울도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돌아왔습니다. 어느덧 구칠 장군과 약속한 날이 다가왔어요. 구칠이는 애가 타서 병사를 더 보내 늙은이의 집을 잘 감시 하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만일 이제 와서도 아무 일도 꾸미지 않고 그냥 있거든 당장 그놈을 붙들어 가지고 오너라 하고 마지막으로 일러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집에 들어 앉아 농사 지을 준비만 서두르고 있었어요. 병사들은 늙은이의 집을 몇 겹으로 둘러싸고 엄격하게 감시 했습니다. 그런데 열 달이 거의 다 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늙은이는 언덕에 올라가서 한참 동안 성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흐뭇한 마음으로 바람도 제대로 부는군 이제야 될 수 있지 하고 중얼거리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길 옆에 숨어서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 와락 달려들어 늙은이를 묶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늙은이는 허허 웃으며 말했어요. 자네들 덤비지 말게 이제는 거의 됐으니 빨리 가서 구칠장군께 여쭙게 이제 때가 됐으니 병사들을 빨리 보내달라고 병사들은 곧 구칠장군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열 달째 되는 마지막 날 병사 아흔아홉 명이 도착했어요. 그들은 어깨에 화를 메고 있었습니다. 어떤 병사들은 번쩍번쩍하는 칼과 뾰족한 창도 들고 있었어요. 날이 저물자 늙은이는 병사들을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일렀습니다. 젊은이들 이제부터 나와 함께 저 성으로 가서 도적을 물리치세 내 뒤만 따라오게 그러더니 늙은이는 앞장서서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병사들은 병사들은 영문인지도 모르면서 모두 뒤를 따랐지요. 가시나무가 둘러져 있는 성벽 부근까지 다다르자 늙은이는 병사들을 멈춰 세우고 거기 남아서 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가장 약삭바른 젊은 병사 열을 데리고 조심조심 가시나무 숲 속으로 기어들어 갔어요. 이윽고 가시나무 숲 속 열 군데에서 갑자기 불길이 확 치솟아 올랐습니다. 때마침 성 안쪽으로 불어오던 바람은 불길을 온 가시나무 숲에 번지게 했습니다. 사방에서 붉은 불기둥이 치솟아 순식간에 성을 둘러 썼어요. 이때 늙은이는 기다리고 있던 병사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백성들의 원한이 서린 성 안의 도적놈들을 한놈도 놓치지 말고 모조리 잡아죽이자 병사들도 칼과 창을 번쩍 쳐들며 일제히 도적들아 내 칼을 받아라 하며 하늘 땅이 떠나가게 함성을 질렀습니다. 성 안에 들어박혀있던 도적들은 이런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잠만 자고 있었어요. 아닌 밤중에 불벼락이 떨어지자 도적들은 깜짝 놀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덤벼 쳤습니다. 마치 도관에 든 쥐 같았어요. 늙은이가 지휘하는 병사들은 겁을 질려 갈팡질팡하는 도적들을 모조리 베어 넘겼습니다. 그러나 도적의 우두머리만은 사로잡아 두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날이 훤히 밝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애만 태우던 구칠이가 말을 타고 달려왔어요. 늙은이와 약속한 열 달이 거의 가까워 와도 도적을 물리칠 기미가 없자 뒤쫓아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와서 보니 성은 완전히 해방되어 있었습니다. 구칠이는 늙은이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가시나무 성벽에 불을 질렀습니까? 그야 뭐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병사들한테 가시나무 숲에 있는 무성한 풀에 불을 지르게 했지요. 그랬더니 마침 바람이 성안으로 불어와서 불길이 온성을 둘러 쌌습니다. 헛은 소리 마시오. 가시나무 숲에 웬 풀이 있었단 말입니까? 거기에 풀이 있었다면 벌써 내가 불을 질렀을 게요. 풀을 심어놨으니까 무성할 수밖에 없지요. 당신도 풀을 심었더라면 벌써 도적을 물리쳤을 거요. 늙은이는 일부러 비꼬아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분수가 있지 영감이 어떻게 거기에 풀을 심었단 말인가 도적들이 거기에는 개미 한 마리 얼씨 못하게 지키고 있었는데 늙은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싸움은 활이나 칼만 가지고 안 되는 법 이라오 머리를 써야지 내가 어떻게 이성을 쳤나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 그려 당신도 내가 한 일을 모두 할 거요 두 달은 종이봉지를 만들었소 그 종이봉지에 풀씨를 가득 가득 넣어서 연줄에 다람을 가지고 연을 띄웠소 그랬더니 연들이 가시나무에 걸려 봉지가 터지면서 그 속에 들어있던 풀씨들이 모두 바람에 날려 숲속에 떨어졌소 그 뒷풀이 모성하게 자라더니 그만 숲속은 불밭이 되고 말았다오 그걸 기다려 가지고 어제 저녁 성 안쪽으로 바람이 불어오기에 풀을 질러놓게 했소 이래도 거짓말이라 하겠소 한참 동안 늙은이의 말을 듣고 있던 구칠이는 그제야 머리를 끄덕 였습니다 그러다가 구칠이는 갑자기 소리를 높여 그 거짓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구먼 하고 콧방귀를 뀌었지요 이때 늙은이는 대답했습니다 그렇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지요 그러니 도적을 칠 국리도 못하고 나랏밥만 처먹는 구칠이가 소같이 미련하단 말이외다 그제야 그제야 조구칠은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면서 늙은이가 사로잡은 도적의 두목을 데리고 왕한테로 돌아갔답니다 금빛 박고는 마침내 팔뚝만한 은어 한 마리를 작살에 깨웠습니다 박고는 기쁜 마음에 강기슭을 한다름에 내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소리나는 쪽을 자세히 살펴보니 큰 바위 밑에서 소뚜껑보다도 더 큰 자라가 눈부신 황금빛 물고기의 옆구리를 사정없이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자라에게 쫓기던 물고기는 박고는 올려다보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 눈을 껌뻑였습니다 불쌍한 생각이 든 박고는 들고 있던 작살로 자라의 목을 힘껏 내리 찍었습니다 자라는 물었던 금빛 물고기를 놓아버리고 작살에 찔려 올라왔지요 목숨을 건진 금빛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꼬리를 흔들며 박고는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고맙다는 인사 같았어요 박고는 벙긋 웃어보이고는 강기슭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금빛 물고기는 헤엄쳐가지 않고 박고는 뒤를 졸졸 따라 나왔습니다 박고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허리를 굽히고 물속을 찬찬히 들여다보다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방금 방금 잡은 잡은 것만한 자라 몇 마리가 금빛 물고기 주변을 빙빙 돌고 있었어요 금빛 물고기를 또 해치려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대로 두고 가면 반드시 자라의 먹이가 될 것이었습니다 물고기야 그럼 나랑 같이 가자 박고는 금빛 물고기를 조심히 안 하다가 집앞에 있는 연못에 넣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자라에게 잡아먹힐 걱정은 안 해도 돼 물고기는 연못가를 떠나지 못하고 자꾸만 머리를 곱실거렸습니다 박고는 물고기가 기특해서 어서 들어가라고 손짓을 해주었지요 물고기는 그제야 지느러미를 하늘을 흔들며 연못 한가운데로 헤엄쳐 들어갔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날부터 박고는 연못가에 나타나기만 하면 그 물고기는 반갑게 아른채를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고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박고는 연못가에 서있는데 금빛물고기가 애타게 부르는 것이었어요 웬일인가 해서 박고는 물고기한테 다가가 물었습니다 금빛물고기야 왜 그러냐 서글픈 눈빛으로 박고는 올려다보던 물고기는 목맨 소리로 말렸습니다 저는 주인님의 은혜를 평생동안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인님은 제 목숨을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분해 넘치는 사랑을 남겨주었습니다 저는 주인님 덕분에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금빛물고기야 박고는 헤어지는 것이 섭섭해서 물고기를 불렀으나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고는 꿈이 하도 이상해서 그 이튿날 연못가로 나가보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연못가는 쥐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금빛 물고기가 나타나서 아른채를 하렴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갑자기 사방에서 검은구름이 몰려오더니 꽈르릉 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연못이 양쪽으로 쭉 갈라지면서 물기둥이 하늘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 물기둥 속에서는 이런 말이 울려 나왔어요 주인님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제가 쓰고 있던 가죽을 두고 가오니 이것으로 갑옷과 투고를 만들어 쓰고 무술을 닦으십시오 그러면 꼭 장수가 될 것입니다 말소리가 점점 멀리 사라지자 하늘은 다시 맑게 개었습니다 박곤이 발밑을 내려다보니 정말 커다란 금빛 물고기 가죽이 있었어요 박곤은 그 가죽을 가져다가 갑옷과 투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날마다 일하고 난짬에 뒷산에 올라가 무술을 익혔습니다 금빛 갑옷을 입고 훈련을 했더니 활쏘기와 칼쓰기가 얼마나 빨리 느는지 박곤은 얼마 안 가서 마침내 용감한 장수가 되었습니다 박곤은 농사일을 하다가도 외적들이 쳐들어오기만 하면 그 갑옷을 입고 싸움터로 나가 적을 물리치곤 했습니다 그 갑옷은 참으로 신기해서 아무리 센 화살과 칼도 뚫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박곤은 무술까지 뛰어나 그 누구도 박곤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외놈들은 그때마다 제놈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쫓겨가곤 했어요 날이 갈수록 박곤은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까지 박곤을 장군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금빛 갑옷을 입은 박곤 장군을 보기만 해도 외놈들은 오줌을 찔끔찔끔 흘리며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우리 군사들은 싸움에서 이길 때마다 박곤 장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곤 장군 우리가 싸움마다 이기는 것은 장군이 입고 있는 갑옷 때문이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장군이 입은 그 갑옷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들려줄 수 없습니까 박곤 장군은 그럴 때마다 허허 웃고 나서 대답했습니다 내 언제인가 내가 오면 그 사연을 말해주지 소박하고 겸손한 박곤 장군은 자랑이란 것을 몰랐고 오직 농사일을 하고 무술을 익히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봄이었어요 나라에서는 군사들의 무술 실력을 높이기 위해 무술 대회를 벌였습니다 경기 종목은 말타기 활쏘기 창과 칼쓰기 등 여러 가지로 나누어 치렀습니다 박곤 장군도 이 대회에 참가했어요 한다 하는 장수들이 경기에 참가했지만 그 누구도 박곤 장군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대회를 구경하던 왕도 박곤 장군의 무술에 감탄을 금치 못했지요 박곤 장군 그대의 무술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직접 내 눈으로 보니 참으로 훌륭하다 그대는 나라의 보배로다 왕은 경기가 끝나자 박곤 장군에게 많은 상금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박곤 장군은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나라를 위해 배운 보술이니 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박곤 장군은 마음도 아름답구나 사람들은 박곤 장군의 말을 듣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피곤해서 깊이 잠든 박곤 장군은 어렴풋이 문 열리는 소리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어? 박곤 장군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퍼런 칼을 든 사람이 방안에 들어와 우뚝 서있었거든요 꼼짝마라 나는 내놈의 목을 잘라가려고 바다를 건너왔다 오늘은 귀엽고 내놈에게 죽은 우리 군사들의 빚값을 톡톡히 바꿔야 말 것이다 그놈은 이렇게 말하며 한걸음 두걸음 다가왔습니다 알고보니 오랑케나라 밀정이었어요 몇 차례나 쳐들어왔다가 수많은 군사만 잃고 도망간 오랑케놈들은 박곤 장군을 몰래 없애버릴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소리 말아 박곤 장군은 어느새 일어났는지 옆에 세워두었던 칼을 집어들고 바위처럼 마주섰습니다 내놈이 갑옷을 입었을 때는 누구도 당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갑옷을 벗었으니 손손히 목을 내놓는 것이 좋지 이놈 이 박곤을 아직 모르고 있구나 당장 칼을 던지고 용서를 빌어라 이렇게 되어 그들 사이에는 칼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쟁강 칼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바로 이때였습니다 하늘에서 꺼르릉하고 오래가 울더니 시뻘건 불덩이가 땅으로 내려 꽂혔습니다 비명소리와 함께 새카마켓한 밀정의 몸뚱이가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너무도 갑자기 일어난 일이어서 박곤장 군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멍하니 서있었어요 이때 낯익은 목소리가 하늘에서 울려왔습니다 주인님 놀라지 마십시오 금빛 물고기가 와서 은혜를 갖고 갑니다 그제야 사연을 알게 된 박곤장 군은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위험한 순간에 나를 구해주었구나 고맙다 이리하여 박곤장 군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뒤 박곤장 군은 외놈들과의 싸움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더욱 용맹을 떨쳤습니다 경상남도 밀양에 가면 물고기 가죽으로 갑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하여 어변당 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집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외적들과의 싸움에서 이름을 날린 박곤장 군의 집터라고 합니다 은혜갚은 다람쥐 옛날에 어느 산골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보지러니 집신을 삼아서 팔았고 할머니는 보좌집 삭발래를 하면서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자식이 없어 아주 쓸쓸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싸리바구니를 옆에 끼고 산나무를 뜨들어 가다가 다람쥐를 덮쳐 물고 달아나는 족제비를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몽둥이를 들고 달려가 다람쥐를 구해주었어요 할머니는 숨을 핥닥거리는 다람쥐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살펴보았습니다 다람쥐의 몽둥이에는 족제비의 이빨 자국이 나있었어요 에구 불쌍해라 할머니는 치마폭을 찢어 상처를 첨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다람쥐를 치마폭에 싸안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는 다람쥐를 가엾게 여겨 솜이불을 덮어 따뜻한 아랫목에 눕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뜨지 않고 지극 정성으로 돌봐주었어요 다람쥐는 한참 만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더니 두 눈을 또록또록 굴리며 방 안 이쪽 저쪽을 살피더니 할머니를 쳐다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에구 기특해라 말을 못하니까 눈물로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좀 봐 할머니는 다람쥐를 조심히 그려안고 등을 살살 쓸어주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늙은이는 다람쥐에게 도토리와 밤을 따다가 먹이면서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람쥐의 상처가 다 아물자 체파키를 만들어주었어요 다람쥐는 체파키를 달달 굴려가며 할아버지와 할머니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고놈 재주가 보통이 아니구나 다람쥐는 몇 달 지나서 새끼를 다섯 마리나 낳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귀여운 새끼들을 정성껏 키웠지요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는 사이에 새끼들이 자라서 새끼를 쉬고 그 새끼들이 자라서 다시 새끼를 낳았습니다 다람쥐들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수십 마리에서 수백 마리로 불어나 집안 파기 온통 다람쥐들로 오글오글 했습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먹이를 구해주는 일이 여간 벅차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그동안 더 늙어서 집신을 많이 삼지 못했고 할머니도 삭발리를 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날이 살림이 어려워졌고 끼니를 건너뛰는 일도 잦았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는 생각다 못해 다람쥐들을 모아놓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우리 내외는 너무 늙어서 오금을 제대로 못 놀리게 됐다 우리 밥벌이도 힘든데 너희들까지 먹여살리자니 힘에 붙이는 구나 내일부터 산에 들어가 너희들 힘으로 살아가거라 할머니는 저고리 고름으로 눈물을 찍었습니다 정들었던 다람쥐들과 헤어지자니 두 늙은이는 제 살부치를 떼내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어요 다람쥐들도 눈물을 흘려가며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전처럼 집안은 쓸쓸해졌습니다 할머니는 한숨만 푹푹 쉬면서 저녁 지을 생각도 안했어요 그날 땅거미가 질 무렵 이었습니다 집을 떠났던 다람쥐들이 양 볼주머니가 불룩하게 나다를 가득가득 물고 하나를 모여들었습니다 다람쥐들은 물고 온 나다를 뱉어놓았어요 모두 두어 말은 될 것 같았습니다 두 늙은이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람쥐들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세상에 기특한 일도 다 있구나 하지만 어찌 남의 나다를 받을 수 있겠니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거라 굶어 죽을지 언정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러자 할머니가 맨 처음에 살려준 다람쥐가 머리를 살레살레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할머니의 치마 꼬리를 물고 밖으로 끄는 것이었어요 두 늙은이는 분명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아 다람쥐를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 다람쥐는 가을거지하고 난 텅빈 논으로 뽀르르 달려갔습니다 두 늙은이는 그제야 다람쥐가 논에 놀린 나달리삭을 물어왔다는 것을 알리려고 그리로 데리고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람쥐는 늙은이들의 주위를 뱅뱅 돌며 안타까운 듯이 울음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는 마치 여기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왔으니 마음 놓으세요 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늙은이는 다람쥐들의 기특한 짓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날부터 다람쥐들은 날마다 부지런히 나달을 물어다 뒤줄을 가득 가득 채웠습니다 두 늙은이는 다람쥐들 덕에 남은 삶을 편안히 보냈어요 할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로부터 몇 해 뒤에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기 전에 다람쥐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나는 너희들 덕에 편안히 살다가 죽게 되었다 내가 죽거든 마누라 묘 곁에 묻어다오 다람쥐들은 눈물을 방울방울 떨구며 할머니 묘 곁에 맷자리를 파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그리로 데리고 갔어요 사람들은 다람쥐들이 파놓은 맷자리에 할아버지를 장사 지내주었습니다 다람쥐들은 금잔들을 물어다 묘를 곱게 단장 그리고 밤이며 대추며 계암들을 물어다 소복이 쌓아놓고 재를 지낸 다음 눈물을 쏟으며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다람쥐들은 목숨을 구해주는 은혜를 잊지 않고 모두 갚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심술 사나운 군수 이야기에는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들만 찾아내어 기세를 누른 뒤 백성들을 손쉽게 다스리려 했던 나쁜 군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똑똑한 사람으로 뽑혀와서 그 군수의 코를 납작하게 해버렸지요 귀를 누르려 했다가 오히려 그 귀에 눌려 자신의 뜻은 펼치지도 못했다는 아주 통쾌한 이야기였습니다 역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지혜만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혜와 재미를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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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